아, 네.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? 아닙니다. 오늘은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. 어떤 좋은 일 있었는데요? 미선 씨가 딴 데 안 가고 2층에 남는다는 얘기 듣고 반가웠고요. 이번에 창만이 그만두고 나면 아무래도 제가 지배인으로 진급할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남는 거에 별일 아니지만, 제 삼촌께서 진급하는 건 기쁜 소식이네요. 기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. 뭔데요?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? 미선 씨. 너무 아름답습니다. 나 이렇게 사람 쳐다보는 거 싫은데. 미선 씨. 잠깐만. 일어나 주세요. 왜요? 고맙습니다. 저 지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렇죠, 잘 pulse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정말 왜 이르셔? 내 인생 다 맞춰서 살아봅니다. 정신 차리세요. 눈이 이상해요. 한 대 더 맞을래요? 아닙니다. 됐습니다. JTBC